지난달에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 역대 10월 항공여객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항공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% 늘어난 74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올해 들어 작년 대비 월별 최고 증가율입니다. 10월 국제선 여객은 505만 명으로 16.2% 증가했고 특히 국경절 연효 등의 영향으로 중국 노선 여객이 32.4% 급증했습니다. 공항별로는 중국 노선 운항 확대와 무비자 입국 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양과 청주공항 등의 실적이 100% 넘게 대폭 늘어났습니다. 국적사 점유율은 60.6%로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50.1%, 저비용항공사는 10.6%를 차지했습니다.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실적은 각각 7.8%와 23.9% 증가했고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은 절반이 넘는 52%를 기록했습니다. 국적사 점유율은 100%를 차지했습니다.